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뭐랄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글쓴이 데리고 왔는데요. 뭐 본인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이라고 하니까 봅시다. 제목 저희 엄마가 화류기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게 막 거대한 범죄는 아니잖아요. 그냥 숨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설마 이거 숨겼다고 파혼당하든지 나중에 이혼당하는 거 아니겠죠? 원제 엄마가 화류기 출신이라는 거 결혼할 남자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?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옳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말하기엔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크게 실망하는 걸 넘어서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닐지 저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.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말이야 말은 말이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. 이게 누구라 해도 다들 쉬쉬하며 말 안 할 사연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언니는 이거 절대 최고다 말하지 말랍니다. 그걸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설령 안 헤어진다 해도 싸움 같은 거 할 때 약점이 될 뿐이라며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 나한테 흥밖이 안 되는 거다. 그냥 이대로 모르고 지나가는 게 서로에게 훨씬 좋을 거다 이래요. 무엇보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말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요. 그러면서 자기 전남편 그러니까 예전 형부죠. 언니랑 이혼할 때 사람들은 이걸 약점 삼아 공격할 거야.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! 이랬다고 해요.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이런 소리를 해줄 정도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라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.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건 결국 나한테 약점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일부러 솔직해질 필요는 없대요. 세상에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. 물론 그러다 결국 들켜버리면 상대는 큰 실망을 하고 그럼 나는 이해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냥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긴 뒤에 고민을 해도 전혀 안 늦대요. 하지만 이렇게 먼저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 그것은 편견이 되어 돌아올 거고 상대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결과만 나올 거라며 결국 나 혼자만, 즉 너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게 세상 인심이다 이래요. 사실 저희 엄마가 언니나 저 자식들 대하는 데 문제가 되게 많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.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어디에도 본받을 구석이 없어요. 갈등도 엄청나게 많았고 특히 아직 어렸던 10대 시절에는 저요. 늘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하... 어쨌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정말 언니 말처럼 숨겨도 되는 걸까요?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언니가 하는 말 솔깃하긴 합니다. 들키지만 않으면 평생 괜찮겠죠. 하지만 바로 이거예요. 만에 하나 들켜버리면 저 정말 끔찍하거든요. 어쩌다 싸울 때 가정환경 운운하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이걸로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가정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문 여기저기 다 퍼질 거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어요.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해서 좋게 넘어가 준다 해도 상대방 마음속엔 그런 게 분명 안 좋은 게 남아있을 거고 그럼 그게 알게 모르게 제 약점이 되어 돌아올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그걸로 나한테 공격이라도 한다면 저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릴지도 몰라요. 그냥 평생 결혼이나 연애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? 어쩌면 좋을까요? 뒤에 다른 거 또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니 엄마 치부를 니가 왜 말해 그냥 있어 댓글 뭐? 말하지 말라고? 아니 그럼 쓴이 엄마가 예비사위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 건가? 어? 그렇구만 2번 뭔 소리야 이것도 가정환경인데 당연히 말을 해야죠 아니 그럼 반대로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전과자인데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치부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2번 얘기할 필요 없어 범죄자나 살인자도 아닌데요 뭐 다만 자주 보진 않았으면 해요 솔직히 쓴이 남친은 집안 얘기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겉모습만 봐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쓴이처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그 사유 엄마 제혼 등등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싸울 때마다 그걸 약점 삼아 저를 공격하고 결국 그 부모의 그 딸이네? 어? 일단 미친 개소리를 해댔어요 저는요 제가 모아온 돈이랑 예전에 만났던 전남친들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내 돈은 우리 돈이 되고 내 전남친들은 더러운 과거가 되더라고요 제 주변 기혼 친구들 언니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다들 그런 건 절대 말하지 말랍니다 안 해도 돼 이래요 저는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우리 서로 속마음 나누자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거요 제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어요 알고보니 시댁도 그래요 되게 화목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시아버지한테 평생 세컨드인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쓴이 언니가 하는 말 새겨 들으세요 제 꼴 나지 마시고요 알겠나요? 댓글 맞아요 화류계라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걸 쓰니가 한 것도 아닌데 뭐 2번 화류계라고 무조건 성매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뭔 개소리야 음식과 음료를 안 주는 요식업 운송을 안 해주는 물리업 환자를 안 받는 의료업 이런 건가? 개소리 좀 짝짝해라 3번 사기 결혼이죠 나도 여자지만 만약 이거 성별이 달랐다면 여자 불쌍하다고 욕하고 난리 났을걸요 쓴이 언니를 포함해서 여기 절대 말하지 말라는 여자애들은 이딴 그 숨기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뭐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다들 괜찮은 거 맞잖아 안 그래? 4번 그냥 쓴이가 본받을 사람이 되면 돼요 이런 부정적인 침묵 이거 말해봤자 누워서 침백이야 감출 건 감추는 게 정직한 거 못지않은 그런 일이라고요? 5번 아니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말하죠? 굳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설명할 날이 온다면 또 몰라도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를 굳이 먼저 꺼낼 이유는 없다고 봐요 6번 아니 그걸 뭐하러 말해 나 좀 무시해줘 이거 아니야 남친 속이는 거 그거 죄책감 안 가져도 돼요 그냥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속이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? 7번 아니 여기 있는 여자들 진짜 미친 거 아닌가? 만약 내 남자 형제가 저런 거한테 속아서 결혼했다면 피꺼솟을 넘어서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어? 다들 엄청 쿨하다? 그래 니들 오빠나 남동생은 반드시 저런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결혼 당하길 바란다 8번 와 여기 댓글들 진짜 토악질 올라오네 만약 이거 반대였어봐 일단 개쌍욕으로 사지 육신을 다 찢어발기는 건 물론이고 영혼 저 깊은 밑바닥까지 가로로 만드는 것도 기본이며 벌써 원본 지킴이 올라오고 난리들 났을 거다 9번 본문 내용을 떠나서 제발 부탁인데 그 화류계 이 미친 단어 좀 안 쓰면 안 되냐? 무슨 화류계야? 그냥 꽁이라고 꽁 10번 나도 여자지만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진짜 이해가 안 되네? 아니 본인 신모가 이런 사람이고 남편이 너를 속였다면 그때도 쿨하게 다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 줄까요? 정말로? 그럴 자신 있어요?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예비 신부가 집에 한 번을 안 와요 일단 저는 신랑 쪽 가족인데 식은 다음 달이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부가 작년 8월 딱 한 번 인사 왔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오는 건 물론이고 연락도 안 해요 아니 이게 그냥 사귀는 연인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 중인 거라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게 많은 거 아닌가요?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? 예비 신랑 난료는 우리 집에서 준 것도 없고 거기다 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는데 굳이 뭐 하러 와? 어? 소식도 알려고 하지 마라? 어?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는데 아니 그럼 상견례는 어쩔 건데 이랬더니 통보해 줄게 이럽니다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래 뭐 상견례는 그렇다 쳐 그러면 첫 인사 후 벌써 명절이 두 번이나 지나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 이거 솔직히 손 넘는 거 아닌가요? 혹시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?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누구기는 시누이구만 됐으니까 신경 끄고 니 결혼할 때나 니네 시댁에 들락날락 해라 종년처럼 2번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시짜지로 오지네 끌깔깔깔 3번 준 건 없지만 받을 건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? 이유가 뭐죠? 4번 그래서 도대체 니가 왜 찾는 건데? 뭐 따로 용건이라도 있나? 5번 아니 인사했으면 끝난 거지 어쩌라고 도대체 니들 만나가지고 뭘 어떤 준비를 하라는 건데? 6번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인사도 안 오는 거면 싸움으로 경우 없는 거 아닌가? 인사 한 번 왔었죠 한 번 추가 아니 왜 저한테 용을 하죠? 제가 언제 뭐 바짝 엎드리라고 했나요? 저는 그저 상견례 하기 전에 다른 형제들과 친척들 얼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라구요 게다가 저 두 사람은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중이라 상견례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또 저만 빼놓고 부모님들이랑 본인들 이렇게 4명만 만나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작년에 사돈댁에서 선물을 줬지만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서 본인이 너무 쪽팔린다는데 뭐 이게 우리가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왕래가 없는 거 이게 말이 되냐구요 댓글 1번 와 이런 미친 그러니까 뭐야 상견례 할 때 너 안 불러준다고 지금 이랄질 한다 이거네 돌겠구만 진짜 끌 끌 끌 끌 2번 사돈댁 선물 받아 처먹기만 하고 바로 먹퀴라니 니네 오빠 혹은 남동생이 왜 이렇게 니들한테 학을 떼는지 이제 알겠다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쓰니 저기요 추가 글 쓰면서 혹시 스스로 안 쪽팔렸어요? 4번 사돈 어른한테 선물 받아 처먹고 답선물을 못해줄 망정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 안하고 쌩깐다고 야 니가 정략 사람이 맞긴 맞습니까요? 예? 5번 남자가 네 동생인지 오빠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야 이 예비 신랑 마인드 진짜 좋다 멋져 쭉 이어나가길 바라요 끌 끌 끌 끌 맞아요 이런 남자니까 시자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버틸 수 있는 거죠 6번 야 선물을 받았는데 인사도 안하는 짓구석이라니 나도 쪽팔려서 예비 신부 절대 안 데려오겠다 7번 추가 글 했으니 스스로가 답을 써놨네 사돈 때간 때 선물 받고 입을 싹 닦는 것들이랑 도대체 뭔 꼬라지를 보겠다고 결혼 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하겠냐고 예비 올케가 인사도 하고 선물도 사오고 그러면서 마치 20세기 종년처럼 설거지하는게 보고싶다 이거야 지금?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첫번째 사연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자기는 고민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글을 보면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게 딱 박혀있죠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고 첫 마디부터가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죠 연저제를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역지사제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반대로 내 예비 신모가 그런 사람이고 그걸 철저하게 숨겼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?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고 대신 네가 원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고 이런 맹세를 하든 바닥을 기든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봐요 이거 왜 얘기해 왜 얘기해 아니 자기 동생이나 오빠 본인이 그러면 그런 얘기 정말 쿨하게 넘어갈 수 있나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두번째 사연 이거는 그냥 미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